아메리카노 하나요 컵은 세팅하네? 이거 얘 열어야 된다 얘 것도 신기해 그치? 엄마 응? 근데 아빠 영하게? 엄마 자기 내 방금 엄청 그렇게 친다 깜짝 놀랐어 형 너 방금 소리 엄청 크다 너 좋다 어휴 아휴 대כ 대크봄이라 따로 나오나? 상현아씨 커피의 원액이라고 따로 나와있으면 맞네 같이 나와 이렇게 아저씨 전 아이스에요 얼음어건 미리 탑 써야 되는데? 얼추가 몰라요? 얼추가? 지금 이 상태